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덮개 절단 과정에서 불꽃이 옮겨붙어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일대 도로가 통제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히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검은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한치 앞을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남구 백운광장 인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1명은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로 800m 구간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에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이곳 시설물들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하마터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불은 도로 덮개를 자르는 산소 절단 과정에서 불꽃이 방수포로 튀면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화재 경위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